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라기는 이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기를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하나 되는 역사 가정의 부응이 일어나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에 설교를 들으실 때 부탁이 하나 있는데 책을 꼭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가정 제자훈련 교제입니다 예수로 사는 가정 아마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그냥 보기만 하셨지 읽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이번 가정 부응의 기간 동안 여러분이 이 책을 꼭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있으시면 따로 사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같이 보시려면 아마 못 보실 거예요 한 분은 메모도 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거기다가 줄긋기도 해 가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설교 시간에 전할 수 있는 말씀은 극히 제한되었다는 것을 알고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루 종일 은혜를 받고 설교문에는 몇 줄 담아야 되는 것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은 가능하면 중복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리뽀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서 매를 맞고 그러나 한밤중에 신라와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달려와서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죄수들이 당연히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무서운 책임감 때문에 자교를 하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붙잡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 그 간수장이 보고는 놀랍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 것도 그렇지만 죄수들이 다 그냥 있으니까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구원을 갈급합니다 어떻게 해 내가 구원을 받을까 그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분명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의미만 아닙니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 가정이 천국 같아야 집이 구원 받은 거죠 저는 수많은 상담 메일을 받는데 거의 대부분은 가족 문제 때문에 겪는 어려움으로 상담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가족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병등 가정 예수 다 믿는데도 가족들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기쁨 다 사라지고 그렇게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예수 믿는 거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예수 믿는 가족들이 모인 우리 가정이 천국 같지 못하니까 자신감이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은 좋은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한 번은 청년 집회 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청년들이 모인 집회의 63%가 부모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대상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데 이런 형편이면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네들에게 예수 믿으라 교회 단이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서점에 가보면 가정이나 결혼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 서점도 코너 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책이 너무 많아서 어떤 책을 살지 결정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20년 전에 처음 목회하면서 교회의 가정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서점에 책이 몇 권 안 됐습니다 그냥 그 책 다 사서 읽으면 다 유익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책을 사야 될지 오히려 어려울 정도입니다 2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성도들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큰 어려움이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만 아니고 우리 크리스천 가정들도 예수를 믿지만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졌고 심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짜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가정을 꾸렸는데도 가정이 병든 이유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가정을 실제로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지는 직장생활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직장생활 사업하고 여러분의 가정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과 가정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직장생활 하면 아마 직장생활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하는 것처럼 직장의 상관이나 상사나 사장님에게 그렇게 한다면 아마 직장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는 소홀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신데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식사할 시간이 있었어요 아주 어린 아들이에요 목사님이 오늘은 너가 기도해라 이 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 안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목사의 아들이 목사님인 아버지에게 교회 안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정도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목회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아들에게 전혀 시간을 주지 못하고 그 아들의 마음 속에 아빠가 교회일 때문에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없다고 느끼는 것은 가정을 소홀히 하는 거죠 목회자의 집안도 똑같습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니까 가정이 병드는 것입니다 지난 행복 플러스 세미나 때 어느 집사님 그 어려운 가정 등록하기 어려운 가정을 돕는 헌금을 하신 집사님이 간증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자기 형편도 쉬운 건 아니지만 자기가 행복 플러스 세미나 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가정의 회복을 얻었기에 어떤 한 가정이라도 자기처럼 이렇게 회복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으면 자기가 섬기겠다고 도운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4월 자기 사업체의 결산을 해보는데 늘 해마다 이 4월은 가장 어려운 때였는데도 올해는 작년보다도 재정 상태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자기는 어떤 하나님 앞에 보답을 바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했던 일을 기억해 주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는 자기 가정 문제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게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은 자기 가정 문제조차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행복 플러스 세미나를 합니다 가정 세미나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세요 광고 들으면 나는 그런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그런 가정 세미나나 참석할 정도로 제가 한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하고 가정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우리 속에 가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축구 경기가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쩌면 그렇게 밤을 새가지고도 보지요 녹화 방송까지 나도 보고 누가 보검 15장이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탕자는 집이 싫었습니다 자기를 억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정말 불효자 중에 불효자가 됐습니다 집 나가고 싶어서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사람은 아니더라도 마음은 완전히 집 바깥으로 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안일은 귀찮고 집안일은 부담스럽고 그래서 실제로 마음은 집 바깥으로 도는 정신적으로는 탕자인 분이 많습니다 그 탕자가 결국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주위에 있던 사람 다 떠나고 심지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가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소홀히 하니까 가정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린 존재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목사님 맞아요 남편을 보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보면 마귀가 진짜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그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남편이 마귀고 아내가 마귀고 자식이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있는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이기심 나만 생각하는 생각 자기중심성 우리 속에 그것이 있어요 그게 마귀가 심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그렇게 빚으시고 만드셨을 때는 그 부부 사이는 완전히 하나였습니다 장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는 첫 번째 보았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로다 우와 나 자신이구나 그렇게 탄성을 질렀던 것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가서 확 바뀝니다 선화가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가 선화가 따먹은 책임이 하와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지금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뭔지 아셔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해 사는 부부 사이에도 가족들 중에도 나 행복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그 마음이 마귀의 역사예요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 3절 7절까지 읽어주면 다 좋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에요 액자로 걸어놓고도 싶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는 생각 안 해요 결혼을 하면서 다들 생각은 자기가 변할 것은 조금 더 생각 안 해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해 줄 사람 사랑은 달콤한 것이어야 돼요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어야 돼요 배우자를 찾는데 나를 그대로 받아주기만 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배우자만 찾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자고 모여서는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지독한 이기심이에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김켈로 목사님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위기를 만난 부부 상담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기를 만난 부부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사랑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는 저 배우자와 내가 천생연분이라면 애정이 저절로 흘러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완전히 사랑이 다 식어버렸다 우리는 천생연분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 김켈로 목사님은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만 힘드십니까? 직장생활은 뭐 아무 힘도 들지 않습니까? 돈 버는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이런 탄식해 본 적 없습니까? 학교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프로 운동 선수는 운동이 저절로 됩니까? 그런데 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그것만큼은 그렇게 힘들다고 탄식하는 겁니다 저절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배우자 사랑 저절로 되는 그런 사람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건 줄 모르십니까? 많은 사람이 천생연분이 있는 줄 알아요 결혼하기 전에만 아니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아닌가 봐 운명적인 사랑이 있는 줄 알아요 멀쩡히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서도 어느 날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다는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천생연분 운명적인 사랑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저는 26살에 결혼했습니다 좀 늦게 결혼한 감이 있습니다만 26살에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 아내에게 어떻게 그렇게 좋은 남편을 만났냐고 그러는 것 같아요 청년들 중에 여자 자매들 중에는 배우자 찾는 기준이 유기성 목사인 자매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 아내가 남편 잘 만난 것 같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아내는 정말 위험한 모험을 한 거예요 무모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결혼할 때 제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왔다면 아마 저희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은 비참했을 거예요 저는 결혼할 때 남편, 아버지 역할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울 건가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이고 애 낳으면 아버지지 뭐 결혼해 보니까 저는 남편에 대해서 하나도 배운 게 없어요 아이를 낳아 보니까 저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도 훈련받은 게 없었어요 그건 저를 너무나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변했어요 조금 철이 들었어요 인내심을 배웠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 자존심을 꺾는 것, 제 이기적인 마음을 꺾는 것을 배웠어요 결혼하고 저는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결혼하고 저는 비로소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는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결혼하고 안 변했습니까? 우리는 다 결혼하고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철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배우고 희생정신을 배우고 섬기는 법을 배우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결혼하고 그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또 결혼할 때 정말 완벽한 사람 운명적인 사람 천생연분 그런 거 찾다가 세월 다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원망하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다 있습니다 이기심과 미숙함이 가득한 상태에서 다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바꿔주시기를 믿고 그리고 맡기고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자기는 안 그렇습니까? 정말 마귀가 간교합니다 자기는 전혀 보지 않고 배우자만 보게 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비판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조금 더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 부부관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배우자 몰래 짓는 은밀한 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 몰래 배우자 몰래 은밀히 즐기는 죄가 있는지만 배우자가 모르니까 뭐 괜찮지 않느냐 여러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으면 무서운 결과가 나옵니다 어느 집사님 영성일기에 쓰신 거예요 어느 날 집에 혼자 있게 되었을 때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음란한 영상물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외출했던 아내와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는 현관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들짝 그걸 보던 것을 다 껐지만 마음속에 아내와 아이가 집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싫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고는 본인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냐는 아내와 아이가 집에 들어오는데 그게 싫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이 음란물을 정리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여러분 배우자 몰래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 분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인지 아십니까? 남편이 함께 하는 게 부담스럽고 아내가 같이 있는 게 싫고 그게 또 하나의 소원인 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거기에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정신 잘해야 돼요 마귀는 정말 무섭게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그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바로 그 죄의 종로로 닫은 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똑같이 그렇게 건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가정의 병든 것과 우리의 가정의 문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역사가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제도 중에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국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하나님이 병원 만드셨다 하나님이 학교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 없어요 병원이나 학교 다 좋은 기관입니다 그러나 그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영적인 원리대로 우리가 창의적으로 정말 지혜를 구하면서 다양하게 병원 경영, 학교 경영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정은 달라요 가정은 가정은 우리가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실험도 해보는 거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가정의 아이디어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종교 어떤 민족을 떠나서든 결혼식은 그 지역의 가장 큰 축제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놀라운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10개명을 보면 가족과 자녀들 가족에 대해서 언급한 10개명이 4개명입니다 10개명 중에 10개의 개명 중에 4개명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혼식만 거창하게 하면 행복한 가정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남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분명히 아십니까? 아내는 어떻게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까?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아니 그 소중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그 가정을 만드신 그분의 설계도 매뉴얼을 이렇게 소홀히 하시면 됩니까? 그러니 그렇게 행복을 원해도 불행하게 사는 거 여러분이 차 하나 자동차 하나를 구입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자동차 회사에서 보내준 매뉴얼을 아마 잘 보실 거예요 이 차는 어떻게 조작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가정은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더 예민한 것이고 복잡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은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기도만 하라고 안 했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합니다 이 5월 한 달 동안을 주일과 금요 성경 집회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작은 문제는 한결같이 다 큰 문제입니다 가정 문제는 작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 큰 문제예요 상담을 해오시는 부부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다 너무 늦게 오십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오셔요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들어보면 너무 심각해진 상태에서 오세요 가정 문제가 작을 때 그걸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빈집이 있는데 유리창이 하나 깨졌습니다 빈집이니까 누가 유리창 갈지 않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집안은 완전히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유리창 하나가 깨진 건데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우범차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은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면 유리 한창 깨지면 금방 갈아 넣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유리창 깨지면 며칠씩 둡니까? 금방 갈잖아요 그래서 집안이 온전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꼭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가정에 뭐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시급히 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깨진 유리창 그대로 두면 빈집이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우리 집 빈집이라고 마귀 보고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마음껏 노르라고 여러분 우리 가정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뭐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구원받은 가정 아닌데 아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문제 없는 집 어디 있겠어 이거 완전히 속는 겁니다 정신없이 직장일로 뛰어다니던 어떤 분이 아내가 암에 걸리고 세상을 떠나는 일을 만나고 그리고는 정말 통곡했어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저서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내였어요 사업 아니었어요 직장도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되고 바빠서 딸하고 도무지 이야기를 못했던 어느 아버지가 딸이 가출하고 난 다음에서야 정신이 차려졌어요 딸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사업이 바쁘니까 그런데 딸이 가출하고 나니까 시간이 얼마든지 나요 딸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약물에 중독이 되고 혼숙을 하면서 완전히 방탕에 빠진 딸을 데리고 와서 정신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 딸이 치유되기를 옆에서 돕는 과정에서 그는 시간과 물질을 한없이 씁니다 시간이 있었어요 딸하고 보낼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집이 말고 가정에 뭐가 창문이 하나 깨졌습니다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완전히 가정 다 망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죽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지만 지금 뭔가 깨진 구석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 집을 구원해 줄 것이라 아이가 병으로 죽은 어떤 여자분의 쓴 글을 읽었습니다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나는 삶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통곡소리와 함께 아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나는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을 치다가 입술이 터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겐 이대로 한 줌에 제가 되어 아들 곁에 뿌려지리라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쯤에 언제 오셨는지 아버지께서 내 앞에 서 계셨습니다 누워있는 나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이슬이 채 거치기도 전에 신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방에 들게 하고 잠시 나가시더니 약사발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보약이다 너 오면 먹이려고 밤새 다려놓은 거여 어여 마셔라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묶고 어찌 보약을 먹으라는지 아버지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앞뒤 생각도 않고 약사발을 거세게 밀어냈습니다 약사발은 땅바닥에 방바닥에 나 뒹굴었습니다 아버지는 벌억 역정을 내셨습니다 왜 이러는 거여? 너도 네 아들 따라 죽을 거여? 네한테 그 놈이 가슴 에리고 기막힌 자식이면 이 애비한테는 네가 그런 자식이란 말이요 이 애비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는걸? 아버지의 목소리는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아 자식이 짊어진 고통의 무게만큼 당신도 함께 그 고통을 겪고 계셨구나 나는 아버지 앞에서 오랫동안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얼마간 잠을 잤는데 잠결에도 군부를 지피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나를 일으켜 벽에 기대어 앉혀놓고 때마다 정성껏 달인 보약과 밥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 밥술을 떠 넣으실 때마다 마치 주문이라도 외듯 똑같은 말씀을 중얼거리셨습니다 너무 애달판 말그라 세상엔 사람임으로 어쩔 수 없는 게 있는기요 그간 자식 살리겠다고 얼마나 애가 한 장이 닦겄냐 얼렁 세월이 흘러야 네 마음이 편해질 건데 얼렁얼렁 세월이 흘러야 얼렁얼렁 세월이 흘러야 아버지는 그렇게 슬픔 속으로만 빠져드는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글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정신 팔려 사는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 사로잡는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귀찮기만 합니다 내 사정도 모르시는 하나님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들이로 주일 예배 오실 때 가정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보다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 모르십니까?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깨닫고 보면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먹겠다는 입을 벌리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먹이시잖아요 이 5월 한 달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먹겠다는데 나는 필요 없다고 나는 지금 가정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억지로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저 늘 주일마다 하는 설교 중에 하나라고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거든요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소생시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의 축복이 가장 기본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실 때 이 성찬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주님의 임제를 바라보실 수 있는 성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도 많지만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 약속을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저 형식적으로 믿는 척하는 것 아니고 진짜 믿어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진짜 믿어보시죠 오늘 성찬받기 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나 같이 부르고 성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305장 그 곡조지만 가사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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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정말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올리십시오 맡깁니다 맡깁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 이제는 손대주세요 우리 가정을 주님 회복시켜주세요 가정 안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찬받기 전에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해 올리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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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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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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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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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두 손 들고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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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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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